최근에 한샘이랑 곧 수술을 같이 할 환자분인데 MRI를 찍으니까 보형물이 손상이 되어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진찰할 때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유방암이 아니라 유방확대 수술을 했던 보형물이 터져있던 분이라 환자분이 자각하고 계셨나요? 저는 모르셨죠 근데 그냥 MRI 찍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그냥 부분절제만 하면 되는데 그 보형물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제 첫 번째 의문은 터지면 이렇게 증상 없는데 교체를 해줘야 되냐 그다음에 이렇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MRI 안 찍었으면 유방암 안 걸렸으면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들으니까 일단 공부를 좀 더 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주제는 다음에 할까요? 우유 좋아 우유 나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교체해야 됩니까? 제가 레퍼런스를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불안해 떨려 공분이 많아졌죠 터지면 꼭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체에 삽입형 의료기기가 이제 허가를 애초에 받을 때는 그래서 실리콘 보영물이라는 게 무슨 덩어리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표면에 이제 그게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 실리콘 젤 내용물이 있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쉘 그게 이제 껍질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뭐 세 겹 혹은 뭐 네 겹 그게 이제 회사나 이제 제품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그냥 한 겹이 아니에요 압착해 가지고 만들고 그 쉘이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젤이 주입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뚜껑을 덮어야 되겠죠? 그 뚜껑 아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이랑 그 쉘을 연결하는 접착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인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접착 부분은 우리 몸에 이제 닿지를 않고 쉘과 꼭지 부분 연결 부분만 이제 인체와 이제 맞닿아 있는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겁니다 일단 그 실리콘 보영물이 처음에 나올 때 그 부분이랑 그 부분만 인체에 닿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이 닿는 거는 이미 허가 사항이 아니에요 의료기기가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죠? 독성 시험을 하고 안전성, 유효성 이런 시험을 하죠 일단 독성 시험을 먼저 하는데 독성 시험은 이제 세포 시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 실험부터 시작하고 세포 실험이 괜찮으면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이 괜찮으면 이제 1상, 2상, 3상 그래가지고 조금씩 환자를 더 늘려가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보형물 자체가 검사를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걸로는 한 번도 이렇게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안 해요? 네 해야 되지 않아요? 보형물의 그 제품 자체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게 나왔을 때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는 없는 거죠 요청하지 않는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터질 수도 있으니까 터지면 교체해야 돼요 물론 근데 그 안에 있는 재질도 사실은 겉에 있는 셸이나 이제 그 접착 부분 재질이랑 거의 흡사한 재질에 그 실리콘 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요거는 조금 오해 소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하면 그 경영생 말씀하신 게 맞는데 속에 있는 거 자체의 그 실리콘 재료도 개별로는 다른 다른 동물 실험이나 다른 데이터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짧은 기간이나 이런 거에 안전성은 입증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터진 상태로 사람 몸에 오랫동안 집어넣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어떨지 모른다는 것 때문인 거라지만 이게 뭐 바로 독성을 일으킨다 이제 이거는 아닌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뭐 바람물질을 넣는다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형물 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가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만들기 위해서 껍질이 있고 껍질 안에 실리콘을 담아놓는 구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껍질이 약해져서 어느 중간 찢어지는 거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주변 조직이랑 접촉하는 문제 또 그 접촉하면서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데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MRI를 찍지 않으면 터진 걸 몰랐을 텐데 둘 중에 하나예요 터졌을 때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되게 갑자기 어느 날 가슴이 닦닥해진다던가 모양이 변한다던가 부풀어오른다던가 그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그게 터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프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부풀어오르면 당연히 그걸로 인한 팽창으로 인한 통증이 있으니까요 흘러나와서 부풀어오르는 거예요? 꼭 흘러나와서 부풀어오르는 건 아니고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부풀어오르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그게 부피가 더 커지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식염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안에는 식염수가 빠져나가버리면서 우리 몸에서 그냥 어딘가에서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가슴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바로 알 수 있는데 터졌지만 캡슐 피막 안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그게 어디로 안 가고 있는데 피막으로 인해서 국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전혀 모르죠 최근에 10년, 15년 정도 사이에 나온 실리콘들은 워낙 재질이 좋기 때문에 보형물이 굉장히 큰 과정을 거쳤는데 코젤, 코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코에시브젤이라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15년 그 전에는 젤 성상이 굉장히 액체에 가까웠어요 손상이 되면 그 안에 무슨 잼이나 꿀처럼 이렇게 다 흘러나오는 그런 재질이 돼 있어서 캡슐이 이제 완벽하게 돼 있어서 단단하게 그걸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면 그 실리콘 자체가 우리 몸에 어디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복붙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죠 틈이 이제 틈이 생기면 겨드랑이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랬죠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무슨 옛날에 모유에서 실리콘이 섞여 나왔다는 거는 뉴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 보형물이 아니라 그 옛날 젤들 흘러나오는 젤들이 이제 유선을 타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쓰는 거는 100% 코에시브젤을 쓰는데 코에시브라는 게 어쨌든 단단하다는 거잖아요 터져도 안에가 안 나와요 안에 있는 젤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가지 않고 이제 일부러 저희가 갈라놓은 겁니다 실리콘은 젤을 갈라놓은 건데 갈라놔도 이렇게 안 흐르잖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지금 바늘로 찔렀다고 터지는 게 아니라 땅을 하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쭉 들어가요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 각각 확대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나왔다가 또 일단은 피막이 일단 잡아주고 있으니까 단기간 수개월 내에는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갈 일이 크게 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실리콘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죠 여러 군데 많이 쓰잖아요 다른 의료용 목적으로 대표적으로 코에도 넣어놓고 실리콘이 들어가서 우리 몸이랑 그렇게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직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바꿔주는 거를 권유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터지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를 또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요 보형물 손상이 됐을 때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형물 손상을 알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는 MRI입니다 정상의학과 이제 논문에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초음파로 100% 손상을 잡아내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MRI가 고가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5년 이내에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MRI를 찍어 뭐 어쨌든 거의 매년 찍어서 이제 보시지만 암이 아닌 분들은 사실 보형물 확인하려고 1년에 한 번씩 MRI를 찍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초병암 환자도 5년 지나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도 찍는 자세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초병암 환자라고 MRI 매년 찍는 건 또 아니라서 MRI가 좀 힘들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뭐 자주 이렇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학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권고하기로는 미용이든 재건이든 유방보형물이 있은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보형물에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라 정기검진처럼 당뇨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듯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고 어떤 보형물이 몸에 들어가 있는 거와 그 다음에 그 보형물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잘 있는지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혹 초음파가 안 되더라도 유방 검진을 하실 때 유방촬영 같은 거를 해서 보형물 자체에 너무 손상이나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는지 검사하는 게 좋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방암 환우분들은 사실 상당히 잘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미용 목적으로 유방 확대술을 하신 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물론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조금 체크를 하기 시작하셨지만 그래도 A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초음파 검사라도 꼭 챙겨 하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보형물 확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방암 검진 차원에서도 사실은 하는 게 좋음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터졌을 때 하는 수술은 간단한 수술인가요? 복잡한 수술인가요? 이걸 우리가 마무리해 드려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모양이 기존에 있던 상태가 괜찮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보형물 뺐다 넣으면 돼요?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세척해주고 새로운 거를 바꿔 끼워주는 거죠 간단한데 간혹 가다가 터진 거에 대한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 때문에 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저는 사실 좀 말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이 후회를 하세요 빼고 나면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안 좋습니다 보형물을 넣었을 때 내 유선 조직을 오랜 기간 동안 누르잖아요 그래서 유선 조직이 일단 위축이 되고요 작아집니다 우리 흉벽도 눌려서 들어가요 들어가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가슴보다도 훨씬 더 변형되고 못생긴 가슴이 되어 있거든요 피부도 늘어나서 약간 토티 처지죠 생각했던 방향보다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뺐는데 또 보니까 이제 또 좌절하시고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한 번 넣던 분들은 빼는 것보다는 다시 바꿔주는 수술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넣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니까 교체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통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면 피막 안 건드리면 거의 안 아플 거고요 피막을 다 떼는 수술을 하면 흉벽이나 이런 데 건드리니까 좀 통증이 생길 수 있죠 가끔씩 보형물 교체 수술 저는 전신마취도 안 하고 그냥 수면마취 해가지고 당일으로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요? 실리콘 백이 아니라 식염수 백인데 깨끗한 경우는요 요만큼만 고멍만 내고 척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뽑고 다시 넣어야 되네요 실리콘 백을 넣지 않으면 다시 재긴 재야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가 뭐죠? 보형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 첫 번째 터졌을 때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교체해야 된다 두 번째 증상이 뭐가 있지? 증상은 없는 경우가 90%고 있는 경우는 부풀어 오르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딱딱해진다 세 번째는 진단을 어떻게 하나? 몰드 스탠다드는 MRI지만 현실적으로는 초음파로 하는 것이 좋고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유방아관자든 아니면 미용 수술이든 다 포함해서 보통 이제 초음파로 해서 손상이 의심이 되면 결국 MRI를 찍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는 고형물 교체 고형물 교체 하지만 교체는 되게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우리가 1주년이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림 우유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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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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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